안녕하세요. 오늘의 게임은 바로 리틀나이터메이오구요. 지난편 내용을 하자면 탈출했나? 생각하자면 나왔는데 그쪽에 첫번째 동료가 낯치되었습니다. 그래서 첫번째 종료 어 와 된겨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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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야, 미쳐. 아, 막아. 아, 안 돼. 아, 나 잠깐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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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아, 잠깐만. 어 화장실을 다녀오겠습니다. 한컵. 겁나 못했다. 자 일단 돌아왔고요. 겁나 못생겨서요. 아 뭐여 근데 나가. 탁 할 것 같아. 음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은. 아. 아. 탁 할 것 같아. 잘하고 있고 이 사람은. 얼마나 나아가. 야 나 어디 있어 진짜. 나 어디갔지. 야야야. 이야. 열어! 잠금해지? 가자! 열어 몰라 좀 잘하네 위험에 다 벗어난건 아닌가? 안녕 또 친구니? 어! 어! 나쁜 놈이구나 야 이거 내꺼 할래 헥? 바보자식? 못때리죠? 못때리죠? 헥? 못때리래? 음 가면은 뭐야? 아 그냥 손 때렸어 아버지지 못때리지 멍웅 멍웅 못때리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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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다 아 으으으으이 야 저자식 저 세파이프 참관함 오. 한마디쓰 세파이프 아! 아! 컨트롤 에바인데? 와 적을 기다리네 뚝배기 아 나 진짜 까불지 말랬지 내가 아 내가 만만한 게 보이냐고 바보! 자식아 우려차차 그래 봐도 쳐다 장사해요 아 올라가야 되는데 아 뭐해 어? 잠깐만 아아 아 와 잠깐만 이거 들킨 거 같은데 잠깐 망했다 아아 잠깐만 와 이거 함 하고 이제 끝내야겠어 와 겁나 무섭다 아아 아 잠깐만 아 아아 아아 이거 이거 담력 있는 사람만 하세요 저같은 진짜 뭐만 해도 놀라는 초보했고요 때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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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왜 하필 여기야 아 근데 왜 여기 어 아 아 아 아 진짜 미쳐나 머리 좋기도 여기 안앞아 여기 여기 어디서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아 아 몰라요 없어요 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저리 가세요 알겠습니다 어 아 아 이렇게 리틀 나이트의 메어 2가 왔는데 진짜... 썸네... 내가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하셔야 돼. 잠깐만요. 조금만 더 할까요? 네. 바이바이. 어 잠깐만! 이거... 이따 숨어야 된다! 숨어야 된다! 숨어야 된다! 이거 내가 재밌게 보았다면 구독하셔야 돼. 알았어. 잠깐만요.